여러분, 제 여자친구예요. 귀엽죠? 마칠다. I love you. I love you. 다윗씨. 네? 아, 이쁘네. 누구야? 정연 언니. 한 0.1쯤 멈추셨어. 바로 올려. 아, 이거 올리지 말아줘. 이거 올리면 부끄러우니까. 왜? 이게 뭔데? 이거 참 맛있는데. 아, 올리지 말아줘. 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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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웃지? 걔 어떻게 웃어. 걔 어떻게 웃어라고. 오케이. 다 웃어, 진짜. 웃지 마세요, 진짜. 어. 이게 제일 좋아. 고객이 내 숫자! 잘 찍어줘? 안 웃는다. 그냥 웃는다. 아, 안 웃는다. 아, 안 웃는다. 자기야. 왜 불러? 자기, 수염 어디 갔어? 멀찾아. 지금 뭐 하는 거야? 자기야. 응? 자기가 달리기를 참 잘하잖아. 어, 어, 어. 그 비법이 뭐야? 비법? 여기 있잖아. 나! 나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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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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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 연습생 나연언니가 이거 맨날 하나 찍어주세요? 내 모습을 보여준말입니다 이거 맞나? 그랬습니다 모르겠어 맞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되게 예쁘겠죠? 나? 저희 브로 왜 내 생일날 맛있는 거 안 시켰는데 저거 시키지? 너 내 거 시켜 이제 저희랑 나를 해 아 이건 웃겨 채영아 그래 채영아 어? 끝 지금 이거 눈사람이에요? 팔 만들어야 될 거 같아 제발 어 괜찮은데? 괜찮죠? 괜찮네 자 안녕 눈웃음 눈웃음 다 해봅니다 다 해봅니다 이게 왜 나야 너희 왜 저렇게 웃잖아 내가 왜 저렇게 웃어 이렇게 웃잖아 이렇게 웃잖아 아 여기 봐봐 아 싫어 야 안 보이봐 싫어 싫어 어 그거는? 에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